피프티 피프티 가수 못해도 안 돌아가 법정 싸움 2라운드 시간 끄는 이유 따로 있다고 피프티 피프티는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분은 28일 1을 기각했습니다. 정산 의무 불이행 신체 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위반 등 멤버들이 주장한 사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은 멤버들의 탈 어트랙트 시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당분간은 소속사를 떠날 수 없게 된 셈입니다. 멤버들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불복하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피프티 피프티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발언을 통해 즉시 항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곧 즉시 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라며 본안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전속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거나 이로 인해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가처분 기각 불복과 본안 소송 진행 예고로 어트랙트와 화해 합의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어트랙트는 여전히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돌아와 대화로 갈등을 풀고 싶어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멤버들은 가처분 신청 기각 항고와 본안 소송 제기로 이를 사실상 거부해 양측의 법정 공방 2라운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홍준 대표에게 연락해 인터뷰를 진행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전홍준 의원 비서관은 어트랙트가 현재 법원에 파일을 추가하고 있으며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의 결정에 전홍준 대표는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최신 소식이 나오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